4월 15일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지난 군수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일요일인 2일부터 시작합니다. 도 선관위는 지난 군수 재선거의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는 2일부터 관련 서류와 기탁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항로 전 군수는 지난해 10월 17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군수직이 상실됐으며 이번 재선거에는 10여 명의 입지자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.